그런데 문화예술계 성폭력 폭로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랄까? 배경이랄까?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? 저는 한 5년 정도 전쯤에 출판계 내 성폭력 피해자였고 또 폭로자였어요. 그래서 이미 예전에 지금 문단내 성폭력이나 다른 해시태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했던 걸 이미 4, 5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서요.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시위라든가 그런 것들, 제 경험이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.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친구들에게 길을 제시하면서 같이 싸워야겠다.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.